우리가 인사를 하고 뭐 한 번 하고 나가고 이제 남준이 형 랩 시작하면서 두 분 팬터로 들어오시면 돼요. 할 때 남준이 형이 빡 밟고 싶어요. 뒤에 뒤로 다 약간 이런 액셀으로 그런 줄 아냐? 선생님 이거 아프거든요. 뭐 따로 말 좀 밟어. 알겠어. 남준이 형이 앞에 보고 남준이 형이 약간 형은 진짜 대충 해야 돼요. 둘이 형부터 무조건 오른쪽부터 둘이 형 오케이 그렇게 팬들은 남준이 형만 하는 거예요. 그래x2 팬들이고 남준이 형 나왔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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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네가 걸어 나가서 문 두 개요? 어. 문 두 개요? 그러면서 닐 열고 드레스 오면 다 같이 어. 약간 지금 너무 반가우시면 좋겠대. 어머 어떡하지? 그럼 앉아있어. 앉아있다가 문 열었는데? 가서 네가 문 열고 이렇게 딱 보고 어 여기서 하고 그쪽에서 문을 열면 저도 문을 열어요? 어 그니까 타이밍만 우리가 정하면 돼. 아 아이 아이 요 아 아 dura 아 봅 클리오 클리오 소리가 보기 좋은 것 같아. 너무 힘이 나지 말고. 형 형 형. 세게 하면 형 무릎을 것 같아. 괜찮아. 내 무릎이 막아졌으니까 언제든지 세게 열어볼까. 형 형 형 형 형 형. 이러고 있으면 치와냐. 이렇게 막아. 아 이렇게 괜찮네. 내가 막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오고. 송장버거 라이 자랑해 롸 라이 I don't have the middle parts yet. It's like uh and uh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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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야지 또 가기는 해요. 송장버거 라이 라이 Oh, look. So, 라이 당신 가야죠. You, you go. 라이 You know Well, I just do. Let's do this. прев 와 원 투 투 투 단 rin 원 투 투 투 투 라이 두 번째는 하, 하. 하로 안 나오. 앞에는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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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하. 두 번째는 허람. OK, that's tough. Yeah, make it big. 우리 ride 하지 말고, ride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ride to ride. 나 보는 거 알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보고 보지 말고, ride to ride. 나 보는 거 보고싶다. 좋은 거고싶다. 2nd ride. We all gonna watch you, like, walkin' over you. Oh, all right, bet. So, like, am I, like, am I, like, see y'all. Yeah. All right. Let's go, girl. Let's go, girl. 우리 더 허! 할 때 좀 더 해주자 뭔가 약간 약하다 남중이는 힘들지? 난 뭐 뭐 손이라도 칠게 한 번만씩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할게 된 거 같아 손손부터 얘기해 주세요 지민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조국이랑? 네 뭐 가장 민속도가 힘들어 네 지금 근데 그게 깔끔해요 어? 방금 바꿨어요 주건대요 났esh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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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네요. 우리 승기야 이러면서. 승기 진짜 신기하다. 우리 승기야 이러면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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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46소 동안 팬 선을 다해 재키라고 해보는 게 돼 그럼 이게 이제 저의 몽분도 아닐까 도와주면 하고 아 무슨 일이야 나중에 우승골라스 아 진짜 너무 알고 온다 아 여기 안녕 더 크게 노래해야겠네 안 들리네 그래서 이거 안 해야겠다 더 이상하네 이거 해줘 빨리 움직였어 제 생각에는 얘들 다 가만히 있잖아요 3명 여기 뛰어다니고 3명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응 우리 거 하자 그냥 응 오 운명 타이밍 딱 맞다 늘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고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근데 오늘 또 오픈하스 이렇게 후기차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좀 즐기려고 즐기려고요 어 즐겨야죠 네 그냥 그런 생각이고 재밌게 보고 재밌게 하다가 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소중하고 좀 즐겁게 오늘을 즐기다가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대단히 막 흥분되거나 떨리는 건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분들의 노력과 운으로 오늘 다시 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이제 좀 저희 재밌게 즐기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작년에 시상하러 왔으니까 올해는 공연하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작년에는 너무 중심 없었어 오늘은 뭐 이렇게 자곤한 것 같아요 뭐 할 거 하고 와야지 너무너무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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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무대를 한다는 점에서 너무 그리고 저번에 그래미어 왔을 때 무대하는 거 보고 무대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진 무대로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미어 온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데 제가 아니 참 루피가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제 너무너무 예뻐요 영광스럽게 수상을 하러 왔었는데 물론 그 자리도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여기서 꼭 무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 열심히 이겠지만 언젠가 저희 무대를 하러 또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뮤지션이 그래미어의 꿈을 퍼포먼스에 그래미어의 꿈을 해달라고 행복하고 그 꿈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놀라게 그리고 아미한테 한마디 아미한테 한마디 아미한테 한마디 그래미어의 꿈을 하려는 제가 인번리어의 꿈을 바로 새해 새해 인사 아이예요 다가와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케이 뭐야 아멘아타 한마디? 네 아멘아타 한마디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되게 이거는 좀 귀엽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데요? I came to wait to meet you OK 좋아요 I miss you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I love you 근데 김남준 표정 이러면서 OK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찐! 찐 형 걱정 없지 찐 재형은 걱정 없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솔직히 무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더 나도 아 진짜 미치겠다 루크 아미 Be proud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음 You brought us here at Made us shine Yeah 음 We'll show you Made what? Made us shine? Made us shine Made us Made us shine Made us shine Made us shine We'll show you That's your effort Effort What was it? 어 멤버컵은 그게 네 Made us shine의 발음을 잘해야 돼 Made us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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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rought Russia Bro You brought us here And made us shine OK We'll show you That your efforts Were worth it 어 찐 형 준비됐어? 귀? 야 이러면서 틀린다 아 씨 준비됐어? Can't nobody tell me 나 It's not in my vocabulary 이거 또 뭐 할 수 있어? Where'd I look it up? 오 탄력이 있네 좋네 It's not in my vocabulary 알았어 Where'd I look it up? 전국 해봐 우리의 무슨 계획이 올해 무슨 계획이 아 뭐냐 뭐냐 그 질문 중에 있던데 무슨 계획이냐고 It's not in my vocabulary We will We will We will Do Come back 오 오 미안 야 너 하추를 해 그래 그래 그렇지 거기까지 하추를 해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곧 이제 괴미 레드카펫에 서게 됩니다 곧 2분 정도 뒤면 할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아무래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면 저기 너무 이렇게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긴장도 좀 되고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제 두 번째지만 좀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어떠세요 태형 씨? I'm Little Shy Little Shy 좀 많이 하시나요? I'm Little Shy Every musician dreams to perform at the Grammys 잘해 보여 잘해 보여 We are Thankful and happy to reach that dream I'm Little Shy But I want to say I love you army 그리고 앨범은 Read and see You will be surprised 그리고 새해는 I just wish happiness for everyone 여러분들 이제 레드카펫으로 출발합니다 네 작년 요맘때쯤에 왔었는데 작년에도 비가 왔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흐릿 드릿해요 뭔가 이때쯤 LA는 비가 오는 그런 데인 거 같아요 날씨도 자주 추운 것 같고 안개도 많이 껴 있고 응 사실 레드카펫에만 끝나면 큰 부담 없을 텐데 왜 레드카펫이 항상 부담이야 아니야 응 부담은 레드카펫 부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우리 밖에 없어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남준이도 부담 없을걸요? 우리 여섯 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섯 명만 기도하고 있어 레드카펫 자 이렇게 또 조금 어수선하지만 어 이렇게 또 눈 뜨고 보니까 벌써 두 번째 그래미인데 어 사실 뭐 그래미 그래미 하니까 되게 그래미가 그래미지만은 진짜 정말 그냥 올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벌써 다음에 굉장히 좀 어떤 데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내도록 하겠습니다 BTS는 BTS 딱히 하면 되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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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nd happy to reach that dream. Don't stop. 준비한 답변은 이제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만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께 그냥 진짜 그냥 뭐 땡스 투 아미 우리 프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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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였구만 프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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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밥을 4개를 준비했는데 질문이거든요 프리패 오늘 드디어 그 노래 부르실 때 저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어? 맞아 우리 들어간 거 왔죠? 어 바로 누구야? 케이팝도 나왔어요 케이팝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 신기했어요 그램이에 그 노래를 항상 부르시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나왔어요 신기했어요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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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을 주신 것 같고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싶은데 그 정도 톤으로 하고 싶은데 예이 마지막에 부를 때 있잖아요 다같이 부를 때 돌아가면서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막 돌아다니고 막 점프하고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너무 그냥 그냥 카메라 그냥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나 근데 소파 위에서 어 막 뛰고 막 돌아다니고 이래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자리 생각하지 말고 돌아다니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그 다음에 그 노래 크게 확실하게만 불러주시고 저로 좀 불러주시고 그거만 해줘 안 부르는 부분만 지켜줘 I'm gonna 세번째 이거 부르지 말았지만 한번 해보자 Yeah I'm gonna take my horse to the ocean road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Don't take my horse to the ocean road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Yeah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Yeah I'm gonna take my horse to the ocean road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Yeah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Yeah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예요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뭐 우리 그냥 잘했어 우리 그냥 하난대로 했어 남주야 노력 잘하더라 재밌었어요 남주야 난 춤도 췄어 형 춤 췄어요? 저도 췄어요 재밌었네 아 나중에 우리 모델로 진짜 꼭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우리 모델로 써볼게 하자 여기서 우리 나올 꼭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재밌었어요 Yeah 와 저희가 이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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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반응을 봐야겠다 그 린나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나 형 형 형 내려올 줄 알았어 아 근데 내려오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 네가 가니까 태형이가 있던데 올 때 그래 난 태형이도 내려와줄 줄 알았는데 난 너가 내려와줄 줄 알고 오케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 다 뒤에 있어가지고 와아악 이러면서 아니 나 내려왔어 태형이도 내려완대 내가 내려가기에는 밀라스 엑스 사이랑 빌린 사이랑 있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쪽으로 빠질려고 그랬어요 그럼 조명이 너무 못 와가지고 내가 다 못 보였어 괜찮았어 누군가 한 명 내 옆에 있어지길 바랬어 내려왔는데 호테로 이쪽 분들 다 뒤에 있어 잘했다 왜? 아 귀여워 맞았나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방금 드림비 막 끝났는데요 네 또 못하신 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쳐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드림민스 씨 해방 자 미 씨의 마지막 남은 멘트 한번 해주시죠 아 왜 진짜 아니 잘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생각하지 말라고 시각도 못했다고 시각도 못했다고 아 진짜 에브리모멘 에브리뮤지션 드림스 트 퍼포메에 그래미스 우리는 우리 땡스풀 앤 해피 트 리치 데프 그래미스 저희에게서 무대를 하게 된 소감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먹고 시작하죠 오케이 제가 먹고 시작할게요 얘가 왜 뽑아? 와 코리안 안개법 아냐아냐아냐 이거 모든 가수들의 매미는 꿈이고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고 정말 예쁘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네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뭔가 좀 꿈같은 뭔가 좀 얼떨떨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보던 무대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있을 수 없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내년에 또 올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진짜 저희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기대 많이 하세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쁜짓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쁜짓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very moment every musician every musician every musician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내년에 또 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새해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